시계가 800 변상 못 해주겠다는 겁니까? 그 미친 여자한테 관심 있어요? 미친 건 그 여자지 내가 아닙니다 너 왜 생활비 안 보내? 벌써 땀만 먹은 거야? 시계값도 부러줘야 하고 어머님도 도와드려야 하고 띵띵 사서 이사했다는 소문 듣고 축하해 뒤로 왔어 정말 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이상한 여자랑 살더니 양심까지 이상해졌어요? 누가 이상한 여자야?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? 왜 우리 집에 경매에 넘어가냐고!